안녕하세요.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.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도 전자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출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. 작년에 제가 회사를 차리고 오면서 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제공해 줄 수 있을까? 요걸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20권 넘게 썼고요. 그 다음에 저희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저자들이 이제까지 약 50명 넘게 지금까지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는데요. 이렇게 해서 배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책만 하더라도 전체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50권 이상 그 정도 책을 출판을 했어요. 반절은 종이책이고 반절은 전자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전자책은 한빛미디어나 아니면 비펜북스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전자책들을 저희들이 출판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다른 출판사들하고 이렇게 출판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뭔가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콘텐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더욱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하나 이렇게 차렸었어요. 물론 지금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. 적자죠. 어떻게 보면 적자입니다.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. 하지만은 이 전자책을 내놓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자책이란 것은 빠르게 빠르게 내용들이 만약 변화가 되면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죠. 종이책은 한번 출판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게 재판을 하기 전에 다시 재출간을 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. 그러면은 계속 이제 질문이 옵니다. 이렇게 환경 같은 거 어떻게 설치를 하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 언제 또 이제 뒷판 이팔이 나오냐 좀 새로운 것들 반영하면 안 되냐 오히려 이제 IT 보안책 같은 거는 1년도 안 돼요.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게 다 이제 버전이 바뀌고 특히 이제 오픈소스 도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버전도 바뀌고 특히 제가 썼던 칼리니루스 같은 경우에도 다 버전이 안에 있는 것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안 맞죠.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그러면은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빠르게 이제 버전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또 새로 어떤 여러분들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지금은 V-Makers라는 출판사로 나온 것들은 책들은 얼마가 나지 않습니다. 제가 한동안 쉬었죠. 작년에 한 두세 권 정도 내다가 한 네 권 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 네 다섯 권 출판을 했다가 한 6개월 이상은 좀 쉰 것 같아요.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저희 좋은 편집자분과 디자이너를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관련 것들의 책을 냈죠. 표지도 굉장히 좋아졌죠. 표지도 아주 좋습니다. 마음에 들고요. 이번에 또 내는 책은 바로 이 책이죠. 이 책은 저 표지가 정말 대박입니다. 리눅스 시스템 메모리 포렌식이라는 책인데 우리 박재윤님이 출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겁니다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. 이것들 출판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만약 좋은 원고가 있으면 저희 출판사로 제안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은 또 저자가 되는 것이고요. 같이 인세도 같이 배분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원고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위에도 이제 비펜북스 쪽에서 악성코드 분석 악성코드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 책들도 저희 저자들이 다 내놓은 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악성코드 분석 아니면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부분은 침해사고 대응 같은 거 이런 IT 보안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더 원고를 보기에는 수월하겠죠. 좀 더 검토도 하기에도 수월하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원고,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책으로 내는 방식들을 모른다. 그리고 어떻게 할지 접근하기 힘들다.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고들의 문장이나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할지를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책을 꼭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. 정말로 이제 원고가 책을 낼 수 없는,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하게 특별하게 무료로 항상 컨설팅을 해주시고, 또 같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로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겼으면은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IT 보안책 뿐만 아니고, 뭐 글쓰기나 1인 코칭 관련된 부분들, 여러 책들을 출판할 예정이고요. 물론 이제 전자책이라는 것이 종이책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적고 작아요. 수익도 거의 나지도 않고, 그 다음 인세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은 내년에 저희들도 좋은 원고가 있으면은 종이책으로도 추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율들은 아니에요. 중점적으로는 이제 전자책을 통해서 내년에 100건 이상의 책들을 출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